자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기커플 여웅재중입니다. 오늘의 몰카! 쿠리코 앞에서 야동보기! 3년 전에 제가 쿠리코 앞에서 야동을 봤는데 쿠리코가 순수하게 이해해주던 모습이 여러 커뮤니티에도 올라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과연 결혼 후에도 쿠리코는 변함없이 순수하게 이해해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다 걸렸을 때 몰카 핑계되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닌가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저 야동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야동 배우 이름이 뭔가요? 진짜 안 본다니까요 아우 개빡치네 진짜 아타마우 타타키마스 좋아합니다 그게 누군가요? 대가리 딱딱 부잉 부잉 출 발 출발 그 후 기히 자기 심장 심장도 씌워 아태씨는 왜 이렇게 손날 슈추지 때 밑에 혼도 어? 귀여워요 뭐어라니 이것도 근데 렌슈야 사운드 사운드 자기야 우리 사운드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빨리 오프시 때 샤워시 때 샤워시 때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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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구독자님이 얼마나 해주신 이유진 없는 쿠션인데 이속에 카메라를 생명 Arab 주행 아 아 제가 썸ets 네 그녀 또 하나 열 달 암 으 으 너무 차가워 자기 너무 차가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야동 보는 경식꾼을 상냥하게 달래주던 순수했던 우리의 쿠리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지금은 분명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저를 달래주... 자기 어? 언제 왔어? 그렇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아니...My? 너무em yr Ori 이땐.... 타 focused 아니 cela is one but... 아니 ~! 진짜, Reporter 아니요, row two 아니,erdings는 안했어요 왜? 아니 그런데... 희모가 없어 いて Also hai 귀엽다고 말했잖아 저는 보고싶어요 그거는 그룹과 믿으면 담아내야지 보고싶어요! 왜? 네이버한테 뭐라고 검색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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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쉽게 살 수 있네 미카 미화잖아요? 뭐그러니까 미카 미화했어요 자기? 오늘 그런 기분을 기다렸어? 뭐? 아니 아니 자기 일로와 자기 아니 아니요 비밀번호는 뭐? 삼삼유유 자기 장르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아 네 한국말이라서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는 장르가 나오고 아니 아니 와 사람의 와이프에서 미소 와 뭐 또 치호 아나운서 저요? 하하하하 와 자기 이거 대박인데? 네 알겠어 일단 아트다 왜? 지금 보자 지금 보자 지금 보자 보자 네 아나운서 자 자 취향 손 흥행 코 흥행 입에 뭐 왜 경험용 여러분 왜 아나운서 言えないじゃん、ちょんちょんと人で。 言えないじゃん。 言えないじゃん。 兄が書いてるんでしょ? これを使ってるんでしょ? ジャンプっていうよりもいろいろあるから選びきれないね。 何もおらった? 別途てるって言ってたらけあんのもんね。 え? 何? 別途てる何? 兄弟。 俺これ何? 計測鍵? わぁ。 わぁ。 日本人だから自分の母国語じゃん。 めっちゃ良かったわ。 でも韓国語もあるでしょ?AV? その時の言葉って逆に冷めない? 例えば、マンジョバーとか言うじゃん。 アニーか? 私もらうぞ。 韓国AVのこんな言葉が出るかな? 世界に何がある? マンジョバー。 日本ですっごいとかあるじゃん。 韓国も、おぉ。 出番。 おぉ、ノムクだ。 この点が solltenägもなかった。 ああぶならどこでもald soy me. おぉ、とりはちょう transportation。 やったらおぉ。 そうそうっすね。 この時に unser 皆さんの音声がぶ。 ああぶならわかなかったから。 ああぶならお乙uleには何ぬ? あ àぶならば。 mesodeく楽器に感謝してるのが、 今今孔は好きでなかった。 他とあぶなら飲 Chill issoよね? 혼자? 어때요? 저는 좋아요. 같이 보면 진짜 좋아요. 혼자서 볼 수 있을까? 혼자서 볼 수 있을까? 그냥 그럴까? 카페 갔다 올게요. av를 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런 후에 본인은 없으면 그러면 자기는 요즘 요즘에 av를 만났거든요. 그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왜? 난 괜찮은데. 왜냐면 그게 뭐 다른 것도 아니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그거는 다른거지. 진짜 우리가 이은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도 먹방은 보잖아요. 왜? 아 그거 바람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리고 아트씨 미미 낙하기 때문에 아까 av를 봤을때 이어폰이 간지러웠거든요. 귀찮은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연희 괜찮아요? 저거 티슈가 있잖아. 개구리 티슈. 티슈 좀 줘봐. 너무 오빠한테似てる. 개구리 티슈? 응. 초콜릿 짜장면 하겠다. 제이젅이 생기네 오늘 PKICE 눈이 켜는데 OOO 와 armed깊 adues 어 째기 liked 오랜만에. 제거지 못하는 드디어 와! 대박! 이따가 들어가네? 아, 왜? 아, 왜? 와! 왜? 잘해! 잘해!